중간에 도착 아.. 아 이거 포기장! 아! 아 이거 어떤 일인가? 아 저기 뭐 좀 살 게 있어서.. 아.. 여기 구두장에 점질까지 하나? 아이야 뭐.. 없는 살림에 한 분이라도 할 게 아니지? 아 잠깐만 김 선생님! 우리 주차해둔 자리가 어디였죠? 저쪽 같습니다 선생님 저쪽인가? 아! 아이쿠! 미안하네! 아우! 조심 좀 하겠네! 어? 아! 저쪽이다! 아! 아이쿠! 미안! 아 그쪽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고? 잘 가게! 그래! 아! 아.. 고맙습니다! 한 번 더 해야겠죠? 네! 저쪽인가? 아.. 저쪽인가? 아! 아.. 아이.. 미안하네! 거 좀 주우심 좀 방해라고! 잘 가게! 아! 아하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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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거 진짜 셌다! 마지막 거 진짜 셌다! 살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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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셌다! 마지막 거! 고맙습니다! 감독님! 형 회장님 넘어졌을 때 리액션을 상자나 이런 거에 서브를 들여서 다 안 잡히고 있잖아요. 그냥 한 번 더 막 잡을 수 있을지 모르셔서. 저쪽인가? 아이쿠 미안하네. 아 뭐 좀 조심해. 죄송해. 오케이. 오케이. 와 좋았어. 살았어 살았어. 바꿔서 다 사버려볼까요? 와 뭔 죄가 아니야. 그렇게 세게 때리는데 그럼. 감정은 없고요. 이렇게 해야 삽니다. 이렇게 해야 재밌고. 우리 재갈 씨가 희생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세게 때릴 수 있어요. 이렇게 맞아야 조사한다고 하니까. 그리고 많이 맞을수록 자꾸 대사 까먹어요. 조심하셔야 돼요. 두 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만 더 가면 된대요. 끔찍하네요. 빵빵 소리 나는데. 소품 아껴요 그래도. 소리만 크고 안 아파요. 빈 박스라. 꼭지 안 하셔도 돼요.